선선해진 가을을 맞아 다양한 문화예술과 스포츠 행사가 개최되고 있습니다. 장애예술의 다양한 접근 방식을 만날 수 있는 노 리미츠인 서울 행사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 팀이 되어 스포츠 경기를 치르는 등 여러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요. 문화와 스포츠를 통해 장벽을 허무 만남이 모두의 관심과 응원 속에서 한 발 더 나아가는 기회가 되길 기대합니다.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